오늘 성경은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전도서 8장 1절부터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죄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고난하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래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변하나니 무슨 이래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네라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8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두서 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지혜자일까 누가 지혜자일까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누가 지혜자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 지혜자이냐 첫 번째로 보면 지혜자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다 누가 지혜자이냐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리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는 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라는 말이 있는데 사물이라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바르 다바르라는 말이 말씀이라 하는 말씀이죠 보통 말이 아니라 에너지가 가득한 말씀 에너지가 가득 찬 말씀 그 말씀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 변화가 일어나는 말씀 이것을 보고 다바르라 한다는 거죠 이 이치란 말은 이치란 해석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꿈이나 환상을 풀어 설명하는 것 이것을 보고 이치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꿈을 잘 해몽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나오죠 요셉 요셉은 꿈을 잘 해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또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당시들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 꿈을 해몽을 잘 했잖아요 꿈의 이치를 잘 밝혔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예언자들은 말입니다 너부가 네 살 왕이 우상을 하나 봤는데 사람들이 이게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럴 때 다니엘이 그 꿈 이야기를 잘 풀어주잖아요 이치를 아는 자 그러므로 사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지혜자이자 사물,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밝힐 줄 아는 자 이런 사람이 지혜자다 하는 얘기예요 사실 삶의 문제를 해석하지 못하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으라면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삶의 문제를 해석하려고 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좀 봐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또는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해결돼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삶의 문제를 해석이 돼 해석이 돼 해석이 돼야만 평안이 오는 겁니다 해석이 돼야만 그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삶에 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치가 무엇일까? 하는 해석이 돼야만 그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석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잘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만 그 문제가 해석이 돼 그래서 믿음으로 봐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 믿음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올 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냐 1절 하반제로 보면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5제로 보면 공예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으라 스대반이 예수 그리스를 증거하는데 공예 사내들인 공예원들이 가만히 봤더니 그 스대반 집사가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그 광채가 어느 정도 나면 천사의 얼굴과 같으라 이렇게 사도행전 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혜 충만한 성도는 얼굴 표정이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들 다 여러분 스스로도 경험하고 여러분 주변을 통해서도 경험하고 은혜 충만하면 얼굴 표정이 달라요 그래서 이 얼굴이 달라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화장을 예쁘게 해야만 얼굴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기뻐야 이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 마음에 수심이 많이 가득 차면 아무리 젊냐는 자리에서 그렇 척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에 드러나 무슨 일이 있었어? 얼굴에 수색이 있어? 근심 그림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 마음이 평안해야 얼굴이 밝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렇죠? 그래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담대하고 그것이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얼굴과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이 달라졌어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서 그 얼굴이 여러분들이 입과에 찬송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걸 많이 되는데 여러분 가슴에 감사가 늘 머물게 그리고 또 입에는 찬송이 늘 마르지 않고 얼굴에는 웃음꽃이 시들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르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예수님을 막 오래 믿었는데 옆에 건드리면 물국 같아서 건드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사나운이라 사나운 얼굴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사나운 그런 말씀도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치의자는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이다 하고 오늘 치의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치의자인가 그것은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이다 2절 보십시오 2절 내가 곤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하는 것은 이것은 귀의 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부하는 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과 관련한 로마서 13장 1절 신약성경의 말씀 있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곤세들에게 복종하라 곤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곤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 보면 위에 있는 곤세에 복종하라 하고 바울사도가 가르쳤습니다 위에 있는 곤세에 복종하라 왜냐하면 모든 곤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곤세가 하나님께 속한 곤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곤세인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곤세는 복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곤세는 복종할 이유가 없겠지요 따라서 곤세가 복종을 받으려면 그 곤세가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하는 우리가 가르침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 곤세를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늘 마음에 둬야 할 것은 이 곤세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그만큼 정의로운가 라는 것을 늘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백성들로 하여금 아랫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복종을 받고 순종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3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미네라 이런 말씀이세요 여기에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그건 이해가 되는데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말씀은 왕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라 하는 말이에요 즉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못 이겨서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것은 지혜자의 처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왜냐하면 왕에게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치게 돼 있다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절한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세요 5절이죠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변하나니 이 때라는 것은 적절한 때 알맞은 타이밍으로 말하는 거죠 때에 맞는 처신을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어떤 자인가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자라는 겁니다 나의 능력 나의 지혜 이것이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다 7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사람은 장래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미래를 알고 싶어요 내 장래를 우리가 2022년도 끝나고 2023년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2023년도는 어떻게 될 건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삶은 어떻게 되는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점을 치기도 하고 사주 팔자를 보기도 하고 아니면 토정 비결을 찾아서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미래는 미래의 문은 우리에게 닫혀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괜히 모르는 일을 닫혀진 일을 알려고 하지 마십니다 8절 보겠습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이런 말씀 있어요 이게 바람이라 하는 말은 자연현상을 말하고 여기 죽는 날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삶과 죽음을 말하고 전쟁할 때라는 것은 역사의 문제, 민족의 문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자연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삶과 죽음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만 이 역사 전쟁 이 문제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문제를 앞에 놓고 인간의 한계 상황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을 철저히 느끼는 사람일수록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내 주먹 믿어라 사람의 지혜, 지식 이렇게 해야지 깊은 사고 속에서 내 자신의 한계를 느낀 사람은 항상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태도가 진정으로 지혜 있는 태도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능력, 지식, 지혜 이 한계를 다 인정하고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 아신대학교 중동연구원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어요 그 교수들이 오셔서 함께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정순 박사라는 분이 짧은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속혜로 모이면 제가 따뜻한 이야기 차가운 이야기 나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 모임도 모이면 우선 지난 모임 이후로 차가웠던 일들, 따뜻한 일들을 잠시 잠깐 이렇게 나눈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속혜, 소그룹 할 때 꼭 그렇게 하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면 지난 한 달 동안 나에게 차가운 일은 무엇이었을까? 따뜻한 일들은 무엇일까?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 사람들이 좀 배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이분이 OM 선교에 소속된 분이었습니다 OM 선교 들어보셨죠? 인터서븐이 OM 선교 이 OM 선교회는 펀드레이징한테 그러니까 선교비를 모을 때 이런 원칙이 있답니다 어떤 원칙이 있냐면 어떤 원칙이 있냐면 절대로 사람에게 전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한테도 내가 이번 선교사로 나갔는데 또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 기도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철저하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만 기도하라 그걸 아주 강조하는 선교단체가 OM 선교단체 선교사는 거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범을 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사람들 앞에 무슨 구글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프로젝트를 할 때 선교사를 사용하면 무슨 프로젝트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할 때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하지 사람들에게 기도 편지라는 형식을 통해서 뭐뭐뭐가 있고 뭐뭐뭐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런 훈련을 받고 이래서 우리 사익자들에게 사람을 구할 때 기도부터 하라고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을 구할 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찾아라 하나님이 그 프로젝트를 기쁘게 여기면 반드시 준비한 사람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찾아라 찾아라 이렇게 우리 사익자들한테 늘 얘기하는데 이분이 유럽 방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이런 태도죠 하나님께서 방문할 때 비행기 특히 여행 경비를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알고 미국 유럽에서 하는 컨퍼런스에 가고 만일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없다 하는 것으로 내가 불안을 느낄 필요도 없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뭐라고 하면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하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컨퍼런스 초충장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면 저는 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갈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전에 있는 한남대교를 후원했던 미국 분으로부터 천불이 왔다는 겁니다 천불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티켓팅을 하고 유럽을 잘 다녀왔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옛날 얘기입니다 언젠가 미국을 방문하던 차에 이 후원자의 집을 방문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후원자가 한남대학교를 위해서 상당한 많은 돈을 후원했고 또 자기가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나게 하는데 아마 당신이 뭔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천불을 보내노라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와 함께 돈을 줬으니까 참 그 사람은 참 부자일 거다 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그 집을 방문했는데 이분이 원체 큰 후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자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무척 호화롭게 사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분이 한남대학교를 계속 그렇게 헌신하고 또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사는구나 잘 살겠구나 호화롭게 사겠구나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 딱 들어가서 집에 가보니까 60년 된 침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침대를 침대를 60년 된 그리고 언제 만들었는지도 모를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선풍기 에어컨이 아니라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오래전에 거기서 냉장고 문에 가봤다니까 냉장고 문에 선교사들로부터 온 선교 편지가 가득 붙여있고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사의 온 편지들이 이렇게 줄러워 붙어있더라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 집에 가서 엄청나게 도전을 받고 그리고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어제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플 라이프 다 간단한 삶 단순한 삶 뭐 이렇게 TV 나오는 대로 이렇게 막 이게 막 바꾸고 이 세상 풍조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그 삶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다 한 이야기를 짧은 간증을 하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가 누가 지혜자입니까 이것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간증이고 오늘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 가정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 사업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 자식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절대 주권을 인정해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지향하면서 오늘 또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사는데 여러분들께 크게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묵상 가운데 생각나는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지혜자인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귀한 한 날도 참으로 하나님이 기대한 삶을 살아들이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고백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많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쓰고 남은 그 어떤 잔액을 드리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눈물 우리의 땀 우리의 잠 못 이루는 밤 우리의 굳은 살 우리의 분주한 발걸음 이런 것을 다 상징하는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눈이 오는 이 새벽에 겸손히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우리 성도들의 그 이름들 사연들 주께서 통촉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순적한 삶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 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주님께 부탁드리며 기도하기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낳아서 키우고 또 그들의 어떤 원함과 그들의 바람과 기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오늘 지혜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늘 느끼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유, 그들의 원함은 알고 있지만 부모로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오늘 또 그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 이름마다, 얼굴 얼굴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하며 거룩한 뜻을 드러내는 우리의 차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해에 아직 코로나가 잦아들지 않은 해에서 학문하는 자녀들, 사업하는 자녀들,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군대에 나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며 낯설고 물설은 곳에서 참으로 전우라고, 지휘관이라고, 동료라고 이름 지어져서 군대 상원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대학문을 녹화하면서 수능은 끝나고 그 점수에 맞춰서 실기를 준비하고 인터뷰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하는 자녀들도 있고요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도 있고 출산, 임신을 원하는 자녀들도 있고 또 순산을 원하는 자녀들도 있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 그리고 또 그들이 원함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 입으로 주님 앞에 보고 드리오니 찬찬하고 섬시하신 우리 하나님 종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을, 야곱을, 야곱이, 요셉을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믿음의 물줄기가 이어지는 것처럼 축복의 물줄기가 이어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자손들 가운데 믿음의 물줄기가 이어지며 그리고 축복의 물줄기도 이어지는 놀란 일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 오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 권시에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한 축복을 주께서 허락한 소중한 시간을 사는 온 교우들이 받아 누리며 경험하며 간증하며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